지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참을성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이라면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 일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세 번째가 내가 이 둘 사이에서 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제가 볼 땐 가장 본질적인 지혜라고 이해를 했어요.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아홉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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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